부산 영도에 위치한 호국관음사는 불심 도문스님을 비롯한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성전 복원을 위한 3천일 기도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에서 호국관음사 주지 정봉스님은 천년 가람의 뜻을 잇는 수행정진의 가람복원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도 모든 원력을 모아 대웅성전 복원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며 가슴마다 보리심을 가꿔 참된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국관음사는 지난해 1월 화재로 대웅성전이 소실돼 현재 임시법당에서 법회 등을 봉행하고 있습니다.